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 방송을 자꾸 하고 싶은데 오픈을 하고 나면 방송할 시간이 크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해야 돼. 메이플에 로그인해볼까? 메이플스토리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제 팬분이 오셔서 현실 돈을 해주셨어. 이거 봐. 현실 돈을 해주셨는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코팅하려고요. 이건 절대 못 쓰지. 제가 노래 좀 켜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절약권 때문에 조심해야 되니까 노래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야 술집에서 이 붉은 퍼지는 거 괜찮은데? 블라썸에서 퍼지는 프로미스 오브 헤븐입니다. 짜잔! 여러분 로그인합니다. 메이플스토리 로그인 뭐라고? 아 이건 좀 아닌데? 안경수? 이거 신화야? 이거 안 들을 수 없지. 이거 인정? 여러분 이거 들어야지. 절대 못 참지 이 노래. 야 아무도 안 계셔요. 쪽팔린 게 뭐 있어. 이거 뭐 어때? 메이플이 이 새끼들아. 어. 우리 집에 아직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중앙 직원분 좀 오셨어요. 스타 버블? 오케이 기다려봐. 가자! 스타 버블! 블라썸에서 퍼집니다. 엔저리 버스터가 불러요. 바로 스타 버블입니다. 야 문 열어! 문 열어! 신발 읽고 밖에서 다 틀어야지. 자 문 열어. 어. 쳐다보십니다. 이거 활짝 열어. 이게 메이플이지.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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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술집 최초로 메이플, 엠버, 버블 게임, 버틸들은 틀었습니다. 아. 자 일단 메이플은 켰으니까. 우리 블라썸에서 첫 메이플 방송을 해 봤습니다. 보이시죠? 네 아이템.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이야. 여러분. 이 블라썸 털을 한 번 보자. Heinzari. 괜히 블라스턴? 그래서 딱 정확히 3기 자석팻 10만원치지 잠깐만요 자 현금 있잖아 10만원치 가겠습니다 자 5만원짜리 하나 그리고 5만원짜리 또 하나 10만원 3기 자석팻 도전 자 공금 횡령입니다 이잉? 자 이게 맞지?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매생은 곧 현생이야 당연히 매입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스펙을 팔려고 수지 차린 겁니다 여러분 부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안녕하세요 우리 직원분들 한 분씩 출근하고 있잖아 이제 이거 이거 있잖아요 나랑 한번 4개가 아니고 나랑 한번 해보자 4개 뭐가 떠요 뜨면 이거 10만원 썼잖아 3배를 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원 줄게요 아니 3배를 벌었는데 아니 안 뜨면 조지는 거예요 똑똑사장 아니야 악똑사장이래 떠야지 일단 뜨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좀 기다려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왔어요 다들 우리 다음 반씩 해볼까요? 아 뭐야 방송 보면서 와 뭐야 직원분들 다 방송 보면서 와 다 한번 눌러볼라고 이거? 이거 뜨면 만원 주인데 만원 자자핀? 선생님 만원 떴는데 뒤에 만원 주시는 거 아니죠? 에이 저거는 절대 중요해 제발 디진라벨 아 맞아 여기 한 분은 또 메이플 하시는 분이야 더군다나 패스파인더셔 자자핀 있어요? 네? 자자핀 있어요? 자자핀요? 없어요? 그럼 디진라벨이에요? 아 저 계란이요 아 계란? 계란 실화요? 계란 실화요? 계란 어떻게 한 번씩 다 도전해갖고 만드는 사람이 만원 먹기 합시다 자 시원 충전했습니다 여러분 자 두 개 샀어 22개 있어 22개 있으니까 어 누가 먼저 할래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세요 알았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이걸 까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까는 거 보여줄게 자 이게 떴잖아요 그럼 이거 누르면 돼 누르면 이게 뭐가 떠요 사과 어 사과가 아니고 사과 뜨면 안 되고 이 W가 보이죠? 이 검은 색깔이 떠요 호랑이가요? 어 호랑이가 뜨면 안 돼 얘가 여기 검은 거 아 이거 빨간 거 보이잖아요 이 W 이게 검은 색깔이 떠야 돼요 아 까만 단추가 떠야 돼요? 네 까만 단추가 떠야 돼요? 네 까만 단추가 그치 그치 근데 이거 근데 이걸 알려주는 게 좀 나쁜 거 아니야? 절대 대입하지 마세요 네 자 해봅시다 일단 누가 한 번 잘라요 갈고 갈고 오케이 어 여기 여기 문신충 아 아 오케이 제가 이겼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눌러봐요 딱 딱 한 번 더 망했고 세 번씩 갑시다 한 번 더 동물은 상관없어요? 네 그냥 까만색만 뜨면 돼요? 그렇죠 까만색만 뜨면 돼요 동물은 상관없어 아 그래요? 이제 한 번 까봐요 엔터 망했고 이제 이거는 금색인데요? 어 금색인데 금색인데요 잠깐만 이건 먹이에요 먹이 우리가 먹는 밥 자 한 번 더 자 망했어요 네 일단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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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망했고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아 두 분 퇴근 네 두 분 퇴근 두 분 퇴근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아 이거 지금 우리 다 날아가는 거 이거 오늘 열심히 일해야죠 뭐 그치 열심히 일해서 떴어? 뭘 떴어요? 뭐가 떴어? 몸은 왜 깨질 때 그라데이션이 깨지냐? 망했네요 퇴근하시나 우리? 퇴근 퇴근하시나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퇴근퇴근 일로일로 아니 이거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일로와서 이거 엔터만 누르면 돼요 이거 엔터만 눌러봐요 이거 이거요? 아니 스페이스바고 엔터 몰라요?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그치 하나 어 두 번 두 번이요? 두 번 응 한 번 어 두 번 더 자 한 번 더 뭐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요 퇴근하고 싶었구나 아니 해봐요 한 번 더 한 번 더요? 네 자 오늘 네 명의 직원을 잃었습니다 아니 오늘 네 명의 직원을 잃었어요 자 제가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자 하고 떴잖아 이거 봐 오 뭐야 야 일단 한 번 떴다 어 일단 자 우리가 다 해놓은 걸 사장님이 하신 거네 재문이 한 거야 뭐예요? 아니 하셔 하하하하 자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하나 더 떠야 돼 우리가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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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빨라요 아 너무 빨라요 아니 너무 빨라요 아니 너무 빨라요 이렇게 망하는 건데요? 증발했다는데요? 제발 어? 좋아 이제 도전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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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뭘 해요? 이거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르죠 자석패시라는 게 떠요 자석 동물이 떠요 그게 뜨면은 저 30만 원이에요 네? 한 번 자 마지막 누가 줄래? 지금 해볼래요? 저요? 네 한 번 해봐요 자 그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퇴근할게요 무조건 아니 무조건 나가야 될 거 같은데요? 하하하하 이제 한 번 도전할 건데 이게 이제 합성의 제물이에요 아 근데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여기 일하면서 까만색 뜨고 사장이 제일 밝은 얼굴이었어 난 이게 이게 제일 좋아 하하하하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피가 뜨면은 피요? 어 피가 뜨면은 피가 어디 떠요? 어 이거 누가 할래요? 아까 그 단추에 피가 뜨는데 피 자 네 분이서 잘 해보 까위바위보 바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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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 ㅅㅂ 누르는 거야? 아니 안 되는데 해볼게요 이거 아니 오케이 한 번 마지막 자 갑니다 피가 나와야 돼요 피가 안 나오면 피 볼 수 있어요 사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떴어! 어! 뭐! 아 이거 이거 이게 삼십판점이니까? 왜 해? 이거 진짜야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해야 돼 와 봐 하하하하 진짜야 와 이게 한 판만 떴어 싸 와 고생했어 하하하하 일단 약대로 만원은 드리겠습니다 아 예예 만원은 벌었어 여기 자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하하하 이 부금 안 나오면 안 되지 느낌 좋다 그치? 리얼 고마워요 진짜 우리 다들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이게 부듬이에요? 예 이게 아유가 부르는 거야 날 위해서 아오 날 위해서 에이 진짜 유튜브에 세 글자 아틀에 검색해봐요 아틀이에요? 아틀에이야 아틀에이야 아틀에이아? 아유가 사장님을 알아요? 예? 아유가 사장님을 알아요? 나는 아이유 알지 아이유는 나 모르지 아이유는 나 모르지 자 아무튼 여러분 하나 띄웠으니까 개이득 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 오늘 이거 뭐 오픈 전에 제대로 하나 뽑고 간다 그치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직원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했는데 이제 오픈 준비를 해야 돼 잠깐이라도 방송 켜갖고 이렇게 또 이렇게 했는데 스튜디오 세팅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블라썸 오픈 준비로 오픈을 좀 준비하고 오고 그리고 여러분 명절 우리 추석 풍요로운 한가위 우리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자였습니다 그 어디로 떠나도 내 가슴이 멈춰도 너와 함께 아우 JULY 63